다음은 실력파 신인 방탄소년단 등장. 카메라를 향해 장난치는 모습이 엉망없는 개구쟁이네요. 그런데 슈가 씨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바로 열정을 담아 립싱크 열창중. 열창중이나 이들이 향한 곳은?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정 씨 엄청난 팬이군요. 벌써 활동을 한 이제 약 3주, 3주차. 활동 3주 만에 어렵게 털어놓는 이야기. 제가 또 리더라. 멤버들이 실수하면 또 제가 많이 혼날 때도 있거든요. 멤버들 잘못이 저의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고충형 이만정환이 아니네요. 저희는 7명인데 저희가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9명, 12명, 13명. 이 팀도 있는데 어떻게 한 번만 드릴 수 있겠구나.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들 화이팅!